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우TV의 리얼 스탑!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이 극혐하는 남자 아... 극혐하는 남자 전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를 했잖아요 어땠어요? 좀 어려웠던 게 수성적으로 말을 못해서 근데 극혐하는은 좀 쉽지 않을까요? 생각이 다 통할 거라고 믿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여자들이 극혐하는 남자 첫 번째 어떤 남자가 싫어요? 저는 썸 탈 때 밀당하는 남자 밀당하는 게 눈으로 너무 보여지는데 밀당하는 게 티 나는 남자? 응 티 나는 남자 왜요? 뭐 약간 썸 탈 때는 서로 알아가기도 바쁜데 구독권 잡겠다고 연락 3시간 후 아 미안 못 봤어 3시간 후 나 잤어 구독과 싸움하는 밀당이 눈으로 보여질 때 너무 티 날 때? 응 극혐하는 남자 제이씨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허세가 많은 사람들이 많죠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랑으로 가다가 그게 가끔씩 허세가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제 얘기에요? 아 네 그게 좀 일단 그러니까요 경기정 사장님 가끔씩 하시는 좋은 건데 궁금한데 계속 말해요 너무 하고 안 물어봤는데 계속 말해요 맞아 맞아 제가 또 계획서는 하니까 보안소절 거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맞지 맞지 나 또 또 뭐 있죠?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 예를 들어 만나기로 했어 썸 탈 때 근데 대놓고 차가 존나 이렇게 해 그냥 기다렸지 아 시가 차가 막혀가지고 약간 이런 말 험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 여자들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굳이 썸 탈 때 험하게 하면 좀 자길 때 험하게 해도 돼요 상황에 있을 때 진짜 막 화나서 한 번쯤은 그냥 할 수 있다 쳐 근데 이제 심도자끼를 있을 때나 게임할 때나 이럴 때는 이해가 되는데 평소에 면 나오는 응 평소에 나오는 언어 습관 근데 험한 사람은 별로 아 대림대가 맞았나? 남발쌍이 해야 돼요? 남발쌍이 해야 돼요? 남발쌍이 해야 돼요? 하하하하하 말을 예쁘게만 해도 중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뭔가 말할 때 나한테 잘해줘 남한테도 이게 함부로 하거나 어디 가서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공업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를 보면 흰치 좋지 좋지 흰치 네 그냥 연기 안 해보고 어젠깐 청와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잠은 돼요 음 전 진짜 이거 남자친구 된 거 마냥 선 넘을 때 저는 그게 가끔 좋던데 예를 들면 막 썸타는데 막 친구들 만난다고 홈킹닮 만나고 이런 식이라던가 스킨십을 뭐 썸타는데 괄하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건 다시 이해 못 할 수 있겠죠 하하하하하하 아직 알아가는 단계인데 선 넘는 거 같을 때 혼자 사귀고 있을 때 그럼 혼자 멜로를 찍고 있어 이런 썸남들은 마지막에 그냥 너가 다 불러야죠 이러면서 그냥 지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정이 싹해도 전에는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썸탈 때 미래 얘기까지 하는 거 좋은데 엄청 진지한 사이예요 엄청 진지해서 내가 맞아야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 보기도 전에 나는 그래서 까였어 아 진짜? 썸타다가 얘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갖고 인테리기 흥디의팀 막 날 같이 가는 줄 어! 니가 싫어하면 나 왔다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싫은 거 보다 현재로 꼭 그 사람이랑 만나면 결혼까지 막 해야 하고 막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친구들 경험단 거 없어요? 제 친구 두 남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해서 친구들을 시켜보는 게 그냥 막 집에는 레벨을 다 끊게 하고 굳이 굳이 카톡으로 아! 너 만나서 진짜 시간 아까웠다 내가 너를 왜 만났을까? 내가 너 시간을 찾았을까? 이렇게 굳이 굳이 TMI를 켜져가고 지기 싫은 거 같아 지기 싫어서 아! 그런 거 있어요 여전히 탈 때 난 예쁘게 입고 싶어서 막 갔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게 뭔가 예를 들죠? 너무 나아도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면 조금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! 살짝 그런 그런 친구들 의상 지적할 때? 의상 지적 좀 여자친구부터 걱정할 수 있는데 상탈 때부터 그러면은 좀 좋아요 부담스러워 네! 부담스러워 보통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는 거 같아 네 맞아요 편안하고 재밌는 걸 좀 좋아하는 거 같아 그치 처음에 가입을 시작해서 진짜 너무 좋아요 화나하고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예비하면 너무 편안해야 될 거 같아 선시대에 만나는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난 화이팅이다! 2 along 이 노트 drives 또한 집에서 화났습니다 ¡안 whoever 뚫져 туда carte Kultur! 신났러워 아랫 그래서 한번 이 노트 demiş 해봐 때는 hormones kill ensemble 그때 제가 무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